김성수 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격을 다 내려놓고 격을 깨면서 대중문화 이슈를 가지고 사회를 들여다보는 그런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 직접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콘텐츠를 사랑하는 취업준비생 김명선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소개가 굉장히 깔끔하네요. 주로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들을 자주 소비를 하고요. 특히나 이미지가 있는 콘텐츠들을 더욱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웹툰 같은 콘텐츠들 모두 다 좋아하고요. 그런 콘텐츠들 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취미로 가지고 있고요. 취미가 굉장히 희한하죠. 남들은 그걸 가지고 리뷰를 써본다든가 이런 거. 요즘은 많이들 하나요? 그래도 젊은 층에서? 관심을 기업에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은 조금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 당시에 봤던 것 중에서 부캐의 별 이런 거. 엄청난 세대. 이거 막 나중에 피디님이 편집을 할 때 그럴 것 같아. 막 이렇게 갈라놓고 엄청나게 세대 차이가. 하지만 저는 또 저만의 장점이 있다고 하면 젠더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또 할 수 있는 비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특장점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다룰 주제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감히 깐에서 황금종료상을 받고 그리고 아카데미 4관왕을 한 영화를 명선 씨가 지금 해부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명작을 우리 식으로 우리 마음대로 한번 짓밟아 보겠는데요. 회의 거치신 거 아닌가요? 유튜브니까 유튜브니까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저보다는 연배가 아래요. 자 우선 사실은 아카데미에 대해서 아카데미 수상을 하기 전까지 잘 몰랐고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되면서 조금 공부를 한 케이스라 아카데미를 잘 몰랐어요? 아카데미 자체를 모른다기보다는 그 상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랐고 작품작품에 조금 집중해서 보는 편이었어서 와 나는 이런 게 좋아요 진짜 우리 좀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문화사대주의나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진짜 저희는 아카데미상 그러면 그냥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이랬어요. 거의 거기에 평가가 다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예전에 영화 잡지들 거기서 아카데미상에 뭐가 룸미네이트 됐고 어떤 게 받았다 그러면 그 영화를 일부러 찾아봐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랬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 영화에 더 집중을 해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편도 있는 것 같고 아 난 이런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학창시절이었을 때 팝송이 아니면 내 감수성을 채워줄 게 없었고 뭔가 가요를 들으면 구렸고 저는 조용필 때부터 뭐 조금 그나마 내 마음에 드는 노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영화도 솔직히 한국 영화 안 봤어요. 뭐 무릎과 무릎 사이 이런 뭐 뼈와 살이 타는 밤 이런 거였어요. 제목이 80년대에 다 못 봤어. 우리는 이렇게 격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국 영화를 언어로 사유할 수 있게 됐다. 이것만 해도 진짜 난 지금 20대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케이팝으로 사유를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상의 권위랄지 이런 걸 별로 느껴보지 않았군요. 네. 제가 대표성을 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칸 영화죠. 이런 거는요? 칸도 그 명성만 알고 칸을 받았대 이러면 아 이 영화가 굉장히 작품성이 있는 영화겠구나 이렇게 접근은 하지만 그래도 그 칸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영화를 선택해서 보기보다는 그냥 아 와우 너 진짜 부럽다. 조금 작품성이 있는 영화 이렇게 받았죠. 정말 부럽다. 칸 영화제 뭐 베를린 영화제 이런 데서 상 받은 것도 갖고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공부하면서 항상 그 뒤에 소주를 한 자씩 하면서 아씨 우리는 언제 이런 거 만들어. 이런 게 그냥 따라붙는. 확실히 영화를 보기 시작했을 날때부터 칸에서 수상을 했거나 이런 영화들이 존재는 했잖아요. 제가 영화를 보기 시작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별하다거나 뭔가 굉장히 한국에서의 큰 성과라거나 이런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기생충 첫인상. 불편하다는 감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너무 불편했어요. 제가 느꼈던 불편함은 어떻게 사람에게 충이라는 글씨를 영화라는 매체에서 붙일 수 있는가 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무슨 충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던 단어였던 게 20대들을 충이라는 말 자주 쓰던데? 네. 그래서 제가 거부감을 더욱 가졌던 게 맘충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일배충이라는 단어도 있고 충이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어떤 집단을 혐오하는 데 쓰이고 그런데 그 기생충이라는 그 충이 영화 속에서 빈곤층을 일컫는 것에 대한 1차적인 표면적인 불쾌감을 가장 먼저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씬은 그 바퀴벌레라고 스스로들을 지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문광 부부와 기택내가 몸싸움을 시작하는 씬에서 문광의 남편이 기어서 굉장히 바퀴벌레처럼 기어 올라오는 씬이 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무서워요. 네. 그 씬이 시각적으로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어떻게 사람을 비유라 상징이라고 아무리 해도 벌레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밤에 봉준호를. 그런데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불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편한 감정들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평론가님. 똑같은 불편함을 느꼈는데 내가 느꼈던 불편함은 내가 누군가를 기생충으로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진짜 적들은 저 위에 있는데 우리들한테서부터 뭔가를 다 빨아들이면서 기생하고 있는 게 저들인데. 그런데 저들과 싸우기보다 눈앞에 있는. 이렇게 싸우고 있었던 건 아닌가. 특히 내가 누군가를 거꾸로 틀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존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을 거꾸로 틀는 데만 고민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기생충이 어떻게 보면 그런 메시지를 특정 계층이나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화를 읽는 시각들을 가진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가갈 수도 있었지만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애초에 전달하려던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건 아닌가. 제가 조금 예상을 했던 댓글들이 많았어요. 노력을 안 했으니까 지방대에 간 거지. 노력을 안 했으니까 기우가 저 학교에 못 들어간 거지. 그리고 능력이 안 됐으니까 지금 저렇게 반지하에 사는 거지. 실제로 기생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문광의 남편은 노동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기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든지. 실질적으로 재벌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냐. 사실 자본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현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냐라는 댓글들을 페이스북에서 상당히 많이 봤었고. 그러면 이 영화는 절대 좌파 영화가 아니네요. 그럼요. 그렇죠. 체제 수호적인 영화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 동감. 네. 그래서 감독이 애초에 전달하려는 메시지와는 다르게 조금 다르게 전달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위험성까지도 다 인식을 하고 만드신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보고 가장 처음 떠올랐던 책이 오찬호 교수님이셨나요? 오찬호 교수님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였던 것 같은데 제목이. 90년대생들이 분명히 차별을 하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적인 체제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서 그걸 바탕으로 90년대생들의 차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떻게 개인주의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쓰신 책으로 알고 있었고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 전형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을 사배충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인식들이. 그런 인식들이죠.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같은 업무를 하니까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논의를 학생들에게 시켰을 때 당연히 학생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노동을 하고 있다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교수님은 생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시험도 안 보고. 시험도 안 보고. 그런 측면에서 90년대생들이 개인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경쟁체제 내에서 굉장히 수능에 있는 그런 측면들이 이런 기생충을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다르게 다가간 측면이 있지 않나.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을 들으니까 조우석이라고 하는 사회부적응자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아카데미의 상을 받으면 전 세계적으로 무슨 폭동이 선동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던 그 말이 얼마나 정말 뇌피셜이고 근거가 없는 얘기인지는 알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실제로 댓글에서 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았던 그런 첫인상 그다음에 혹은 명선 씨가 생각했던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그게 구조 안에서 실제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따져보자고요. 뭐 옳고 그르다 이런 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구조들이 의도된 바는 좀 알고 가면 좀 더 정확한 결론으로 도출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인물 캐릭터에 일단 집중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일단 가족이 세 가족이 나오잖아요. 이 세 가족에 대해서 참고를 좀 먼저 해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가족이 기택네죠. 네. 그러면 기택은 가장이잖아요. 네. 세칭 대한민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질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 마누라한테 발로 걷어채이잖아요. 기택을 박사장과 비교를 해서 보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지하에 살고 있는 문광의 남편 문광의 남편과 또 비교를 해서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의 계층들을 상징해서 나눠놓은 거란 말이에요. 맨 상층. 그런데 중간 계층은 없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된 걸 봉준호 감독이 저는 의도했다고 보는데 IMF 이후에 사라진 중산층에 대한 반영. 그간에 중산층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계층이 등장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혹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엘리트든 오피니언 리더든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 중간층이 존재해야 전체적으로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서로의 계단들이 되고 있는데 그게 없어.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반지하로 가는 거죠. 네. 반지하. 그리고 지하. 반지하와 지하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다. 이거는 이런 사회다라고 상징을 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비교를 한다면 박 사장과 기택과 문강의 남편 어떤 식의 비교가 되던가요? 우선 가부장적인 구조 안에 속해 있는 인물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이라는 위치를 점화하고 있고 그런데 최상층에 있는 박 사장은 굉장히 가부장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하게 가지고 가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이 굉장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셔야 될까요? 그래서 가부장적 체제가 수호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본주의적인 체제가 필요하고 자본주의적인 체제와 가부장적인 체제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결론을 도출을 나름 해냈었던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는 3위 1%의 남성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박 사장은 절대로 모든 것을 아내에게 이림하는 듯 하면서도 아내에게 이림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냄새라는 매체들로 굉장히 층을 나눠서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인다던가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라던가 그러니까 박 사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한테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박 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룰을 만드는 거예요. 집안의 룰을 만들고 사람과 만나는 데 있어서 이 룰을 만들고 계속 기준을 만들죠. 그래서 기택이 아내를 사랑하시잖아요.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맞아요. 왜 그런 거죠? 제 생각에는 아내를 사랑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같은 생각을 하기는 굉장히 참 희한한 경우였는데 그런데 왜 그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아내를 어떻게 보면 본인이 회사에서도 CEO지만 집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CEO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교가 계속 박 사장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이 마치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듯한 맞아요. 그래서 능지처참을 당한다. 교수용을 당한다. 이런 표현을 보통은 왕이 신하들에게 하는 것이지 아내와 남편 간의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런데 기택이 자꾸 아내를 사랑하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건 말건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그게 선을 넘는 행위인 거죠. 예를 들어 임금에게 내시가 침전해 드실 시간입니다. 이러면서 아내와의 잠자리를 얘기를 하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동일한 거죠. 저는 잠자리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 씬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그 탁자에서 숨어있고 소파 위에서는 정사를 버리죠. 네. 정사를 버리고 있는 그런 정사를 버리고 있다는 표현은 되게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아주 낡은 표현이죠. 오래된 사람으로 완전히 그냥 막 그 장면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의견이 되게 궁금했어요. 일단 남자가 주도해서 그리고 실제로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도를 해서 그런 관계를 성사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돌을 하면서 코믹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건데 그 밑에서 다들 그 소리나 이런 것들을 듣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어떤 모독감을 갖다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같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장면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박사장이라고 하는 존재의 절대성 이런 것들을 갖다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기정의 반응을 그려낸 방식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 상황에서 기정이 굉장히 모멸감을 느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벗어놓은 팬티가 사실 기정 거니까 그런데 기정은 거기 속에서 숨어서 어쩔 줄은 몰라 하는 본인이 느껴야 되는 모멸감보다 본인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인격체로서 무너지는 듯한 장면처럼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그 모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일을 통제하고 있는 그 박사장의 권위가 더 크게 느껴졌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정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주장해야 될 권리조차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오바해서 가게 되면 이러한 엄청난 권위의 차이에 있어서의 강요가 들어왔을 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랑 비슷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력에 의해서 일정한 성적인 어떤 어택들이 들어올 때 처음에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인간적 모멸감으로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당황스럽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땅히 해야 될 의사표시를 제대로 못한 건 아닐까 하면서 자기한테 화살을 돌리는 그런 상황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장면이죠. 그런 장면도. 저는 이게 그래서 시나리오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장면에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들키지 않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상식으로 느껴지죠. 그렇게 느껴지죠. 처음 영화를 볼 때. 처음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안 들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지. 야 진짜 저 굉장히 기분 더럽겠다. 저런 걸 다 참고 숨소리까지 못 내면서 있는 게 너무 모욕스럽다. 비굴하다. 사람이 아이씨 뭐하고 있는 거 알고 누군가 뛰쳐나면 되게 속이 시원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나중인 거. 맞아요. 한 번 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씨 왜 저러고 있어 진짜. 이거는 완전히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들이 되게 사회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민간 문화재단에서 일을 할 때 이사장의 아들로 명령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걔는 29살인가 그랬고 저는 나이가 그래도 서른한 몇 살 됐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사장의 아들은 그 문화재단에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그냥 아들일 뿐이야. 근데 아무 때나 회의하고 있는데도 막 들어와요. 그것부터가 왜 들어오냐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이야기하는 어려운 상황. 그러고 들어와서 저한테 한 말이 어떻게 주머니에 손을 꽂고 있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아? 그게 무슨 큰 잘못을 했어? 무슨 큰 죄라고.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냐고! 그런데 내가 했지. 주머니에 손을 확 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감이. 저도 인턴으로 몇 번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비단 사회 속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존재를 하고 이번에 스쿨 미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학 교수 성폭력이라든지 대학 교수들과 대학원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권력관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50년대생들도 아직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한 번씩은 느껴본, 다 인식하고 있는 것들, 인식해야 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들어와 있는 단톡방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새칭 말해서 힘이 짱인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힘이 짱인 사람이 음단패서를 시작해. 그러면 그 밑에서 불쾌하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힘 없는 사람들이. 못한다니까. 다 쥐죽은 듯이 있는 거야. 대개는 그 사람이 그 힘이 가장 센 사람의 신복이거나 이런 사람이 같이 하죠. 같이 한다. 그 장면이야 그게. 내 권력이 이 정도야라고 하는 그 공간을 완벽히 내가 통제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으면 그런 도발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게다가 거기서 연교가 그 상황을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본인이 거부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게 그 상황을 굉장히 잘 그런 말씀하신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결국에는 함께 즐기게 된다는 함께 즐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함께 즐기지 않았을 때는 자신은 찍히는 거야. 찍히는 것도 그렇고 불편한 마음도 그렇고 그 스스로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것도 굉장히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연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좀 맹하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주체적이고 이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럼요. 이 사람은 일종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길들여진 거죠. 반면에 문광 부부의 섹스는 조금 다르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 콘돔들이 꽂혀 있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 그 뒤가 침실 장면이었던가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어지는 장면이 있는 걸로 봤는데 그래서 그 두 부부 사이에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들 박사장 내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이지 않나 정말 사랑해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광 부부는 오히려 더 진짜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택내가 사랑을 하시죠? 라고 물었던 것 또한 본인이 아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해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스로가 가부장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대사를 자꾸 하도록 설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면 진짜 남자들이 좀 비참해지는 게 만약의 다시 비참해지는 게 꼭이엔나 의미롭게 아멘